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10월 22일에 한글판으로 출시하는 신작 팍스파미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7만 8천원의 팍스파미르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맹세 제국과 추방자의 연대기 루트를 만든 작가 콜 윌리 이분은 진짜 난이도 있는 보드게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보드게임을 잘 만드네요 만드는 게임마다 기숙순이 상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만든 게임들은 거의 음모, 정치, 선동, 동맹과 배신이 있는 즉 플레이어들 간의 인테렉션이 강한 보드게임을 전략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팍스파미르, 플레이 인원수는 1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 가능하고 플레이 시간은 짧으면 45분, 길면 2시간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솔로 플레이를 지원해주는 건 좋고요 플레이 시간이 이렇게 들쑥날쑥이 되는 것은 게임 종료 조건 때문이죠 카드 더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긴 카드가 총 4장 들어가는데 이 카드가 시장풀에 등장하면 누군가 픽하거나 이 카드가 시장에서 버려지면 점수 계산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 전까지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점수 계산을 할 때마다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4점 이상 차이가 나면 게임이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4번의 점수 계산을 다 하면 게임이 종료되겠죠 이렇게 게임 종료 조건으로 인해서 플레이 타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중간 점수 계산으로 4점 차이 이상으로 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 게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테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를 모르고 이 게임을 배운다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고 게임이 더 쉽게 눈에 보입니다 19세기 아프가니스탄 각 파벌의 리더로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에 그 당시 강대국인 러시아와 영국이 들어옵니다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영국 이 세 국가의 영향력 싸움이 이 보드판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세 국가 중 어떤 국가를 지지하고 따를지 선택할 수 있고 지지하는 국가의 영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죠 행동을 통해 지지하는 국가의 병력이나 도로를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마커로 보드판 위에 올릴 수 있는데 병력과 도로는 내가 건설했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의 것입니다 이 마커를 세우면 병력이 되고 눕히면 도로가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국가의 병력과 도로를 올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간 점수 계산을 할 때 영향력이 가장 많은 국가를 지지하는 플레이어들만 점수를 획득한다고 보시면 되고 병력과 도로가 영향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영향력을 다른 국가보다 4점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야 하고 그렇게 성공한 후에는 모든 국가의 병력과 도로를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향력이 4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이때는 각 플레이어들의 마커를 많이 소모한 플레이어부터 점수를 차등으로 받습니다 이 플레이어 마커는 보드판 위에 올라가게 되면 부족이 되고 자신이 지지하는 국가의 선물을 보낼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카드의 능력으로 스파이를 보낼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점점 이 게임이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 게임은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알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 지지하는 국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 같으면 눈치껏 지지하는 국가를 바꿔 따라갈 수도 있고 영향력 경쟁이 비슷하다면 내 마커를 어떻게 하면 소모할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벌써 정치적인 요소가 눈에 바로 들어오죠 같은 국가를 지지하는 플레이어들은 일종의 동맹을 맺어 병력과 도로를 같이 세우다가 점수 경쟁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더 많은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머리를 빨리 굴려 눈치껏 내가 영향력이 높은지 계산을 하면서 협동을 해야 되겠죠 또 점수뿐만 아니라 이 플레이를 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공개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1등 견제는 필수라고 봅니다 배신과 동맹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손패에 들고 있는 카드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진행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카드도 어차피 카드 시장에서 구입해서 가져오니까 좀만 생각한다면 누가 어떤 카드를 구매했는지 대략적인 정보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지만 사실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은 두 번의 행동을 하는데 카드를 구매하여 내 손에 가지고 오거나 내 손에서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플레이를 하거나 이 중 두 번의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구매할 때는 센츄리처럼 원하는 카드를 가져오기 위해 이전에 카드들 위에 동전을 하나씩 놓으면서 가져와야 되고 가장 앞에 있는 카드는 무료로 가져올 수 있죠 카드를 사용하여 내려놓을 때는 내 영역에 내려놓는데 기존에 놓여진 카드 열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고 내려놓으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액션을 합니다 이 액션에서 우리는 지지하는 국가에 병력을 놓거나 다리를 연결하거나 스파이를 보내거나 보드판 위에 내 부족을 올리거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개의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현재 선호하는 정책 같은 거고 정치, 지능, 경제,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 선호하는 정책도 행동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4가지 아이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영역 앞에 내려놓은 카드에도 모두 4가지 종류의 카드가 놓이게 되는데 현재 선호하는 아이콘과 일치하는 카드는 무료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의 행동은 카드 밑에 있는 아이콘을 실행하게 됩니다 4차례 하는 2번의 행동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는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동을 더 할 수 있겠죠 이 아이콘으로 하는 액션도 다양합니다 세금으로 동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는 국가에 선물을 보내 영향력을 높일 수도 있고 지지하는 국가의 병력을 이동시키거나 배신, 전쟁 행동을 할 수 있죠 팍스파밀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보드판 위에 국가 간의 영향력 싸움 플레이어가 지배하는 각 지역의 지역 싸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내가 사용할 액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 메커니즘인 카드를 사용 후 내려놓은 카드가 무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네 가지 아이콘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액션은 두 번이지만 콤보를 터뜨리면서 다양한 액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영역의 카드를 추가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타블로 빌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세븐언더스 듀얼이나 3D 에이지스가 타블로 빌딩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져온 카드가 게임 내내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진행되는 엔진 빌딩 게임에 속합니다 아 최근에 출시된 윙스팬도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죠 윙스팬이 최근이라고 해야 하나? 윙스팬이 출시한지 벌써 2년이 넘어가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아무튼 팍스파밀리도 영향력 싸움과 함께 이런 타블로 빌딩을 통해 내 행동에 다양한 영향력을 주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도 해외 룰 영상과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여 안내하는 거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아 대충 이런 느낌의 게임이구나 정도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게임은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일단 나만의 전술로 게임을 운영하고 치밀한 시스템으로 전략 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쉽지만 패스하세요 나만 열심히 잘해서 이기는 보드게임이 아닙니다 뭔가 액션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경쟁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플레이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는 같은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협동 때로는 배신을 해야 되고 스파이를 보내고 전쟁과 배신 행동으로 곧모술수가 난무하는 게임입니다 음 약간 전쟁 게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팍스파밀에서는 좀 재밌는 부분이 내가 설득력이 있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견제하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자 봐봐 현재 1등은 저 사람이고 앞으로 점수 계산을 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 일단 우리끼리는 잠시 휴전하고 일단 저기를 끌어내리자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내가 1등이라면 자 봐봐 지금 비록 내가 1등이지만 저 사람은 앞으로의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전 행동으로 너를 공격했잖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나는 절대로 게임을 못 끝내니까 일단 복수를 하는 게 어때? 라는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참 제가 말하고도 웃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공개 정보가 많다면 심지어 점수도 비공개라면 추측으로 말해야 돼서 내가 하는 말에 설득력이 없겠죠 이제 앞서 말한 게임 종료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중간 점수 계산할 때 1등과 2등이 4점 이상 차이 나면 게임이 즉시 종료 이 룰로 인해서 1등 견제가 매우 자연스럽게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으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딱 눈에 보이는 점수 잘나가는 플레이어를 보고 견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동맹하여 플레이를 하고 다시 또 점수가 역전되면 또 다른 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룰이 건물술수가 난무하는 게임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의미 없이 공격하는 행위들이 줄어들겠죠 또 인원수를 보면 1인에서 5인 이런 게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수가 많아야 이 게임의 재미를 온전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인 3인보다는 4인 5인이 좀 더 좋겠죠 팍스파미르 이거 구매해도 괜찮은 게임일까요? 저는 비교하자면 좀 복잡한 시타들이라고 느껴집니다 게임 진행 방식이 많이 다르고 파티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시타들과 팍스파미르를 비교하다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결국 결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시타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1등으로 달려가는 플레이어를 견제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 온갖 건물술수가 난무하죠 동맹과 배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암살자를 고른 사람은 굳이 꼴찌인 플레이어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암묵적 동맹과 견제가 있습니다 팍스파미르는 다양한 액션과 영향력 싸움 카드 활용을 하지만 시타들처럼 온갖 건물술수가 난무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의 액션 하나에 내 마음이 두근두근 아 제발 그 액션을 하지마 제발 나를 공격하지마 이런 주문을 속으로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인터랙션이 강한 게임은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인터랙션이 강한 게임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결국 저는 팍스파미르 구매를 하... 팍스파미르 구매를 하...